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탈을 막바지에 이렸네요 머리 색깔을 버린디로 염색을 해봤는데 색깔이 너무 약간 내가 엑스펙킹보다 약간 닥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내 머리 색깔에 맞춰서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아이버는 기존에 그리는 아이버와는 다르게 약간 좀 일자 비슷하게 아이샤러 그리구 그리고 가을에 맞게끔 아이샤러는 다크브라운을 하고 약간 좀 블렌드를 시켰어요 코에는 약간 하이라이트를 주고 그리고 입술은 빨간색이 아니고 체리 칼라인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화장을 왔다가 나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화장하는 게 비포야부터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많이 놀라곤 하죠 나는 내가 화장을 왔다가 진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얼굴에서 맞춰서 하는 화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야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like my video please like and subscribe Thank you Until see you next time I'll see you next time